아주 이 동네가 아주 옛날 자연 그대로 읍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초가집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냇가가 있고 저 건너편에 이렇게 초가집이 있는데 그 옆으로는 이렇게 담벽이 있습니다 이게 읍성인데 읍성을 한번 들어가볼까 합니다 나간 읍성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간 읍성 정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간 읍성 정문입니다 여기는 벚꽃이 비어있고 지금 여기 마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가야금 체험장도 있고 오태석 명창생가 보라꽃이 많이 피어있는 이 꽃들도 있고 지금 이 옛날 집에 승용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름답게 피는 이 꽃들 상충고개 보면은 토하형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 방촌한 새우중에 푸르도다 라는 말같이 아름답게 핀 꽃들이 그대로 있고 지금 저 초가집인데 이런 초가집들이 옛날에는 지금 보면 아주 좁게 보이나 옛날에는 저런 데서 생활을 했습니다 고기판을 뭘로 만들어요? 저도 역시 저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조선 중기 때 임경읍 장군의 비각입니다 임경읍 장군이 여기에 나간 군수로 와서 그 당시에 선정을 많이 베풀어서 여기 주민들이 이렇게 비각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 비각을 한번 볼까 합니다 바로 임공경읍 선정기라 숭정원년 4월 비각 내부는 이렇고 지지아 짓기가 힘드니까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관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나간 객사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높은 사람들 그리고 간에 특별히 오신 분들이 자는 곳인데 그 당시 각 군에는 이렇게 군 기관 바로 옆에 이렇게 객사가 있는데 이 객사가 나간 객사인데 먼 먼 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나간지관이다. 나간관. 즉 여세로 말하면 호텔이죠. 나간의 여관. 여기 와서 많은 선비들이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또 여기에 있는 군수들과 여러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시도 나누고 많이 이런 것을 즐기고 간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관청 앞에 왔습니다. 여기가 동헌인데 동헌에 들어오니까 수위가 이렇게 탁 지키고 있습니다. 저 바로 앞에는 죄인을 끌어다 놓고 지금 문초를 하고 있네요. 그 당시에 이 사또은 바로 전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처벌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은 그 사또의 별땅이죠. 별땅. 요즘 같으면 군청과 같은 역할인데 그 당시는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여기는 낭미로인데 바로 이 군청 앞에 만들어진 이 누각입니다. 이 낙자는 즐거울 낙자입니다. 백성믹자 그래서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는 누각인데 위에는 그 바로 커다란 북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경치를 보고 이 앞에는 전부 마을들이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데 그대로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길도 지금은 좋게 만드네요. 옛날에는 흙 그대로인데 먼지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업도 하면서 차도 팔고 간단한 음료도 할 수 있게끔 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 생활 구조가 많이 바꿔져가지고 오히려 출퇴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밖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여기서는 그대로 구경을 하고 마을들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마을들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여기도 한복이 있어가지고 외부인들이 오면 한복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바로 전주 한옥마을처럼 한옥마을처럼 많은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낙풍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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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는 음식물을 파는 곳이네요. 옛날 여기는 장터 옛날 시골 장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읍성 내에 이런 형태의 민속마을은 많지 않고 대장금도 일부는 여기서 이렇게 촬영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여기를 좀 많이 방문하기도 하죠. 집이 기완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전부 이렇게 이어주려면 이것도 지금은 돈이 많이 들죠. 여기는 19년 3월 1일 3일 운동 기념탑입니다. 여기에는 그 많은 나간 읍민들이 나오셔서 3월 운동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곳입니다. 아주 비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비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5 5 5 5 5 5 6 5